반갑습니다. 지리의 민정팀입니다. 세계지리 바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과연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볼텐데 여러분들 아마 느꼈을 거예요. 세계지리 상당히 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사탐이 쉬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9월이나 수능은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쉬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공부를 많이 안 했던 친구들도 어? 나 공부 안 했는데 점수가 꽤 나왔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이렇게는 수능에 나오면 너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6월하고 9월을 기반으로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 1번부터 해설 강의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절대 빠지지 않는 부분이죠. 바로 뭐에 대해서? 지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이번에는 그냥 서양의 지도만 나타나 있지만 우리는 서양의 지도 그리고 동양의 지도를 비교하셔야 되겠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동양의 지도뿐만 아니라 중국의 송나라의 화의도라든지 명나라의 대명훈일도 청나라의 공여만국 전도까지 연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양의 지도 서양의 지도를 고대, 그리고 중세, 근대시대로 나눠서 봐야 되지 고대 때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바로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대 때 지구 구체설 바로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로 각광을 받지 못했어. 근대 이외 각광을 받았던 푸톨렘 아이오스 세계지도죠. 이번에 푸톨렘 아이오스 세계지도가 출제가 됐죠. 얘는 원뿔 도법이었고 중세에는 TO와 R이드리시 세계지도 지금 TO 지도가 여기에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근대, 근대 메르카토르 세계지도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신항로 개척, 이 새로운 신항로 개척의 앞장선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이 주변의 지중해를 바탕으로 해서 포르톨라노의 해독 얘네, 얘네 지도가 무조건 나와. 그리고 동양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조선의 전기와 중기 그리고 후기 조선의 전기와 중기는 여기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중세시대는 고려시대란 말이지. 그래서 조선의 전기 때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가 등장을 하고요. 조선 중기 때 천화도 그리고 조선 후기 얘가 이제 근대와 맞물리는 시기야. 근대 이후부터는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여기에 바로 뭐가 있지? 지구 전우도 보통은 서양의 지도만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 6월은 서양의 지도만 묻고 있지만 9월에 가서는 서양의 지도와 우리나라의 지도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요즘 최근에는 중국의 송나라 때 지도 이게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니까 중세거든 바로 송나라 때 화의도 그리고 명나라 때 대명 혼일도 모두 다 중화 사상이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키면 돼 그리고 청나라 고녀만국 전도 그래서 고녀만국 전도라든지 지구 전우도라든지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든 세계 지도는 모두 다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이 들어간다라는 거 이 지도를 잘 정리를 해둬야 돼 이거를 비교하는 문제가 9월하고 수능에서 제시가 될 거라고 한번 가볼게 얘는 바로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고요 포톨레마요스 세계지도와 TO 지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에서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 기원전에 제작되었습니까? 그렇죠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는 기원전에 제작되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에 들어갈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요게 얘가 돼야 돼 중화사상, 중화사상은 상관이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갈 수 없고 경위선의 개념이 적용되어 있습니까? 경도와 위도의 개념이지 그치? 이거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얘는 디귿, 얘 그리고 경위선, 얘는 경위선하고 상관이 없잖아 너무 쉬웠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2번 가시면 되겠죠 1번의 지도 문제는 절대 절대 틀리면 안 돼